옆을 보세요. 가발 쓰고 오신 분이 계세요. 졌다 가면 안 돼요. 갈비뼈 잡고 가발 쓰고 오신 분이 계신데.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충실 모나리자.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거다. 미소가 없네. 기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았어. 더 이해하는 걸까. 눈물이 없네. 그대는 모나리자. 나를 가진 콘텐츠. 원하기는 너무 아쉬워. 믿음 없이 속살리면. 그대 곁에 머물기만 있도록. 끝났어요. 또 나왔나요? 이렇게 해서 김태우.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스피드 퀴즈. 휴제 팀 윤정 팀 나뉘어요. 여기 있는 모든 스타분들이 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 팀이 될 수도 있고요. 윤정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스피드 퀴즈로 불러드려요. 제목을 빨리빨리 맞춰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돌아가면서. 2분 안에 더 많이 맞춘 팀이. 상품을 전부 가져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 주전자. 우선 핸드 블렌더. 홍삼 세트. 호두과자 세트. 자세 교정 의자. 내 거야.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되겠습니다. 뭐 뺏겨. 어? 가위바위드 넣자고? 자 이제 운명이 갈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 내무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무술래 가위바위보. 야 이거 짠 거 같이 왜 이러냐. 짠 거 같이 왜 이러냐. 근데 2013년에 방송에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 진짜 처음 봤어요. 와. 안 내무술래 가위바위보. 장윤정. 장윤정. 에이. 장윤정. 장윤정. 저봐. 스피드 퀴즈의 강자 윤정 팀. 반전을 꿈꾼다 휘재 팀. 시작. 여보세요 거기 띵띵띵띵. 누구 없어. 네 맞습니다. 아이고 썸 님.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흥부가 기가 막혀. 그래요 난 난 꿈이. 오.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아 패스. 아이고. 동작인트예요. 동작인트예요. 네. 패스. 패스.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침. 옳지.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패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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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거 뭐 잘못했나. 그렇죠 그렇죠. 잔인한 여자라. 히얼스. 그렇지. 항상 나의. 영혼. 핑크의 영혼. 영혼한 사랑. 그렇지. 예. 동작. 모르시면 패스 하세요. 패스. 패스. 눈 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네. 남자는 벼던 한국. 그렇죠.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 같은. 패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띵띵냐. 띵띵냐. 조용. 띵띵냐. 잡자. 오. 콜미 터치미 누나 누나의. 누나의 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띵글띵글. 그렇죠. 이 세상에 부모 마음. 패스 안 해 줄 것 같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성인식. 그렇지.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봉선현정. 그렇지. 쨍 하고 띵띵띵. 돌아온단다. 그렇죠. 나의 띵띵아. 나의 하늘아. 바다. 그렇지.